저는 이렇게 Спасибо 드디어 이러墓 늘으로는 TagesGG! 오늘은 찬물을 핥고 썬글라스에요. 찬물 핥고 썬글라스에요. 바닥에 물으로만 닦으니까 끈적끈적해서 식초랑 1대1 이렇게 해서 닦고 나서 마른걸레로 닦아주면 보송보송해진다고 합니다. 바닥에 물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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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 딱딱딱 적혀있는 것도 아니었고 영수증에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짜장에서 빵 사왔는데 5개 사왔는데 하나는 없어졌고요. 소세지 빵, 크림 빵, 소라파이 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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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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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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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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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